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비엔지스티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는 00456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31일 4시 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대비엔지스틸 오늘 3% 하락으로 마감이 됐네요. 현대비엔지스틸이 지난 연말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렇게 주가가 좀 크게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M&A 이슈도 좀 있었고요. M&A 이슈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큰 폭의 개선세를 나타낸 것 또한 주가 상승의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M&A 이슈 쪽에서는 LG 하우시스로부터 자동차 소재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필름 부분들을 인수해 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건 결론적으로 무산됐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날 개파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주가가 좀 올라서기 시작을 했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철강업종의 호황입니다. 철강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세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운데 현대비엔지스틸도 스테인레스 강판을 만드는 회사로서 그 상승 흐름들의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상승 흐름들을 보였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흐름을 탄 것이 아니라 1분기 실적을 발표로 했는데 이 1분기 실적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승이 결코 기대만으로 철강업종에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목 자체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탄탄해서 간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뒷받침돼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꺾이는 법이 없죠. 현대비엔지스틸의 최대 주주가 현대제철이고요. 현대제철은 이제 현대차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 현대비엔지스틸 또한 현대차그룹 내에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 한번 보고 갈게요. 현대비엔지스틸 이 스테인레스 강을 만드는 데는 니켈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 니켈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 2020년 12월 즉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 6800억에 영업이익 334억 순이익 236억 나왔는데 2021년 1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224억이 나왔고요. 순이익이 173억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벌어들였던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1분기 만에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년 연간 실적을 뛰어넘는 올해 대폭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그런 가운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막히고 막혔던 현재 기술적인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사실 뭐 20년 전 30년 전에 이런 구간들이 현재의 매물 부담감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현재 이 고비만 좀 잘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좀 신고가 영역 속에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실적이 뒷받침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철강업종 쪽에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4년 만에 자동차 강판 가격을 인상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좋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오늘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그렇게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좀 쉴 만큼 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61선 기점으로 반등 흐름들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현대제철도 그동안에 충분히 좀 쉴 만큼 쉬었고 61선에서 조정 마무리하고 되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현대 BNG 스틸 또한 같이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어느 정도 우울선 밑에서 맨날 흘러내리던 주가가 우울선 위로 올라섰고요. 오늘 주가가 일부 좀 쉬어갔지만 우울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향전환 이후에 오늘 좀 숨고르기가 나왔는데 조정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과했던 것 같아요. 한 1, 2, 1% 정도만 좀 떨어졌으면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봤는데 오늘 3% 정도 빠지면서 지난주 겨우 드러났던 걸 다 빼니까 조금 아쉽네요. 그러나 뭐 이런 거래 없는 움직임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 같고요. 현대 BNG 스틸을 큰 호흡에서 놓고 보면 위로는 저는 24,000원대의 기술적인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래로는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이런 하나의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라는 게 뭐냐면 저점이 높아지는데 고점은 일정하다?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의 매물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점도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현재 현대 BNG 스틸은 24,000원, 5,000원대의 매물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그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를 잘 거쳐가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 추세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추세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팔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거래가 크게 동반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건전한 조정 정도로 제가 보기는 생각이 들고요.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에서도 역시나 1분기 수준의 뭔가 호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안 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호흡에서는 상승 삼각형 흐름 속에서 힘을 하나로 좀 모아가고 있는 꼭지점을 향해서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철강주들이 아직까지는 주도주의 자리를 저는 내려놨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엔 좀 쉬어갈 뿐 쉬는 시간이 좀 더 길어졌을 뿐 재차 철강주들 중심으로 시장이 또 흘러가는 장세는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비엔지스틸 또한 그 흐름들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아래로는 저는 최대 18,000원까지는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000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괜찮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물론 2만원대에서 멈출 수도 있고 18,00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흔들려도 18,000원대 밑으로만 훼손되지 않으면 방향성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올라설 때는 2만4천원 정도가 기술적인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아마 재돌파 시도가 분명히 나올 건데요.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역시나 거래량이 좀 수반돼야 되겠죠. 거래량이 또 동반돼서 가야 되고 거래량이 없다면 아무래도 찍고 또 탄력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의 과정의 연속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위로도 열려있는 부분들이고 아래로도 열려있는 부분이지만 아래로보다는 그래도 상방 흐름들 재차 2만4천원 재돌파 시도나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붙는지 아니면 거래량 없이 가는지에 따라서 또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대비앤지스틸은 현재 그냥 과정의 연속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만4천원 또는 2만5천원 이상으로 넘어간 이후부터 현대비앤지스틸은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는 그 역사의 정점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위로 확정을 했다 아래로 깨졌다 이렇게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1만8천원대 장기적인 상승 추세만 훼손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비앤지스틸 혹시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다음에 이슈종목 분석을 들어가시면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또는 관심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도움받아보시거나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이 세 종목씩 나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중에 리딩을 다 해드리거든요. 이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현대비엔지스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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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